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딸랑딸랑. 네. 다시 왔어요. 우리 애기씨 오늘 혼나셔야 돼요. 왜 혼나야 되냐면 모르는 척해서. 전번에 몇 번째 보셨죠? 세번째? 네번째? 점이요? 네. 점 선생님한테 점 본거요? 그날? 그날이요? 응. 엊그저께 첫번째 무료점사 때 보셨을 때 세번째 오신 손님이오셨나? 네. 세번째요. 저기요. 오늘 그 오늘 왜 이벤트 여기 손님이 오셨냐면요. 다시 초대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대로 잘 못보셔서. 그리고 얘기를 다 못다한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잠시 틈을 짜서 이벤트 손님으로 초대가 되셨답니다. 무슨 생이었더라? 애기씨 몇 년생이었죠? 거기 쓰여있어요. 아니 몇 년생은 아는데 제가 지금 눈이 안보여가지고. 앞에쪽에 써서. 임수생. 네. 이것만 줘요. 아 제가 그날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할게 없다고 유튜브에 기구한 여인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기구한 여인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축복된 애기씨로 되갖고 제가 그날 사고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고가 났답니다. 그런데 차는 폐차가 됐고요. 여기 애기씨는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길래 폐차는 됐고 애기씨는 살아 돌아왔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이 방송을 찍게 됐어요. 이 애기씨가 사실은 그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대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잊혀지고 싶은 얘기가 있었대요. 이런 길을 했었대요. 몇 년 전에? 3년 전이요. 아 3년 전에 저 같은 이런 구슬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건지 모르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대요. 대답을 해주세요. 애기씨. 했었다고요? 네. 했었는데 막 부르륵 이게 안 와가지고 이걸 잘 몰랐었대요.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신령님을 모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번도 이런 행위를 안 해가지고 이건지 몰랐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날 시간을 늦게까지 손님들을 보고 있어서 그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그 다음날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랐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기구한 여인이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거 얘기도 할 겸 그래서 오늘 다시 왔어요. 이게 두 번째 이벤트가 있는 바람에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다시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찍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왔어요. 아니면 의논을 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왔어요. 저도 지금 아침에 여기 이 애기씨가 와서 얘기를 못해봤어요. 이건 짝치는 고수점이 아니고요. 저도 강원도에서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 잠시 자고 손님들 지금 이거 해가지고 이 아이하고 지금 5분도 얘기 못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이제 보고 그랬는데 이 애기씨는 이미 기운도 느끼고 그래서 뭐 구순했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이고 그래서 그냥 기도로 하면 이 길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제중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맞으니까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저 아이 마음이 이 길은 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이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기 애기씨는 어떻게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저는 그날 늦게까지 되게 늦게까지 선생님 기다리다가 갔어요. 너무 늦지맞게 이제 손님들도 계속 오시고 전화 점사도 계속 밀리셔서 기다리다가 가다가 가는 순간까지도 너 신 받은 거 맞는데 신 받은 거 맞는데 너 분명 신 받았는데 진짜 아니야? 이러시고 너 사고 수 있으니까 갈 때까지 차 운전 조심해 그리고 꼭 전화해 그러셨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빵 해서 이제 사고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사고가 났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드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그러니까 왜 내 말을 하나 또 귀에 안 담아듣고 가서 어 이렇게 하라는 대로는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다 사고 쳐놓고 또 전화했지 라는 식으로 하셔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고 나서 내려오고 뭐 한 번 더 뵈려고 하고 했는데 이 기회가 돼서 또 내려오고 했죠. 네 이제 저는 신꽃이라고 생각을 않고 신랑이 죽고 이제 진옥이 하고 그러고 나서 신이 왔다 그런 얘기 하길래 이제 신꽃이라고 하니까 일단 하긴 했는데 신이 안 내려와서 제수꽃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저는 제수꽃이라고 여태껏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을 받았다고 얘기 안 한 거였어요. 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거기서 제수꽃으로 돌려주마 하셨으니 네 제수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신꽃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신꽃을 하진 않았어요 라고 하고 간 거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신꽃 했어 너 하셨는데 저는 신꽃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게 신꽃인지 몰랐고 그렇죠. 근데 신용이 뭐 계셨었잖아. 근데 저는 뭐 이제 제가 뭐 느껴서 호명한 게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걸 지나고 3년 동안 이제 이 신당 같은 거를 차려져 있지만 문 닫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신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마음의 문을 확 열은 건 아니지만 네 선생님이 다녀가고 나서 조금 더 빨리 느끼는 게 있어요. 꿈도 조금 더 많이 꾸고 하니까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되는 거 가 있거든요. 아 아무래도 제 생각은 선생님네 왔다가 가기 뒤로 선생님 점사도 조금 맞은 편이었고 네 저한테는 그 제가 꿈 얘기 해드렸죠. 선생님네 강아지를 다 봤다고 네 네 네 그 정도로 또 한 번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딱 기회가 돼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는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몸으로 안 오니까 아직은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지금 와서는 뭐 막 옛날같이 꼭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조금 오기 전에 좋은 꿈도 꿨고요. 아 그랬어요? 꽃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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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막 뛰는 꿈을 꿨거든요. 응 꽃은 신이랍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 꽃은 신이랍니다. 향기로운 선생님한테 꽃을 선물하면 좋겠다 그 생각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꿈을 꾸고 내려왔어요. 근데 꿈 얘기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만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못 해가지고 네 지금에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꿈 꾸고 그냥 그냥 내 집같이 조금 편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고 올라가서 하시는 일은 어땠어요? 본인이 지금 준비해야 될 일 지금 그때 왜 혹시 네 장사하고 싶었죠. 네 장사 아니 그 지금 준비하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은 다 안 됐고요. 그래도 한 70% 정도는 정리가 된 편이에요. 혹시 막 꼬이는 일이나 이런 거는 어땠어요? 일단은 원래는 하려고 했던 건 다 안 됐고요. 돈을 벌려고 했던 건 다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됐죠. 대신 마이너스는 아는데 그 마이너스를 빨리 해결은 하게끔 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일단은 혹시 많이 손해 본 일은 없나요? 많이는 손해 안 봤는데요. 그래도 손해는 봤죠. 안 봤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봤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건 장사인데 잘 못해서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차피 하셔도 오래 못 하신다고 그날도 얘기했고 다시 되돌이표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생각은 애당 쪽 접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생일 생일달 지나야지만 풀린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때까지 아마 제가 지금 본 거는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정리되는 기간이 돈 문제 돈 문제가 정리될 것 같고 여전히 장사는 못할 것 같아요. 장사는 못할 것 같고 사람 문제 그런 정리되는 거는 동지 딸? 동지 딸이 이달이거든요. 이달 안으로 빠른 시일 내내 정리는 빨리 수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는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이 길을 빨리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빨리 가면 갈수록 좋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좋다. 선생님이 그때 아홉 수 걸리면 내가 이제 아홉 수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딱 갈린 길이 두 개밖에 없는데 돌아갈래 그냥 직진 갈래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직진 갈래 돌아갈래 지금은 이제 그만 놀고 싶어서 직진선을 택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도 고민했던 게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이걸 보고 공부하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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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는 직진으로 가도 좀 더디게 갈 것 같은데 아홉 수가 굉장히 삼재보다 힘들다고 들었어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애기씨처럼 힘들게 오고 이미 신의 벌전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맡아놓고 안 했다는 건 벌전이라 그래요. 꼭 뭐 이렇게 좀 전에 손님 보셨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해 이미 허주가 잔뜩 껴가지고 조상 기운으로 많이 계신 분들은 가든 안 가든 안 해도 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좀 안타깝죠? 근데 내가 봤을 때 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도 미적미적하는 거 이분 또한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이미 그냥 가면 되는데 기도해갖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뭘 망설이냐고 그리고 할 게 없대잖아. 오죽하면 구독자분들이 기구한 여인이네 이런 댓글을 쓰겠어. 그리고 또 희망차게 이런 분이 이렇게 다리를 놔줘서 애기씨는 지금 이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이런 자리까지 놔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돼. 뭐 신구슬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구슬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다리가 좋아. 또 이쁘게 봐주잖아. 쌤이. 그래갖고 애기씨 이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모르겠지 그날 애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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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그러면 이런 애기씨라는 건 뭐야. 이미 이런 길을 왔대는 얘기잖아. 진짜 신 안 받았어? 내가 오죽하면 기회다 대고 그랬겠어? 나가실 때 그러셨어요. 나는 그 말 한 번도 모르잖아. 촬영 끝나고 진짜 안 받았어? 난 너 진짜 받았는데 진짜 넌 받았는데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가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자꾸 물어본 거잖아. 저는 이제 그걸 제숙구슬 돌려서 해준다고 해서 제숙구슬을 알고 여태껏 했는데 왜 제숙구슬 약발이 안 받았네. 그냥 그냥 그런 생각만 한 거죠. 구슬에서 제숙을 보려고 했는데 신랑 죽고 얼마 안 돼서 한 구슬이기 때문에 같은 해 모든 걸 다 한 거거든요. 진옥이 또 하고 신구 또 하고 다 한 건데 신구슬 그래 신이 하도 너가 고집볼통으로 안 내려오니까 제숙구슬을 돌려서 너 원하는 장사나 해라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신당은 신구탈조 다 차려놓은 상태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애기 시발 듣고 깜짝 놀랬다니까 아니 장군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인 줄 알았더니 장군님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산신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런 분을 3년 동안 어떻게 방에다가 그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여기다 못 내려놓거든요. 그걸 어떻게 방에다가 그렇게 방치해 놓고 계실 수가 있냐고요. 버리면 버렸지. 이렇게 단을 다 3단단이 돼서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버리거든요. 네 다 그냥 닫아만 닫어요. 원불도 계시고 뒤에 탱화도 다 있는데 아예 그러고 나서 내 돈이 들은 거잖아요. 사실을 따지면 제 돈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고 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다닌 거고 그 짐이 어마어마해요. 자리 많이 차지하거든요. 네. 그거를 방에다 놓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때는 너무 아깝고 버리기도 존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 안 몇 천만 원을 들여도 그거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또 안 해봤죠. 그때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러잖아. 아무리 몇 천만 원을 들여도 그거 다 버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한대는 얘기야. 다 그대로 있어요. 또 저번에 처음에 이제 빡 올라갈 때 저희집이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단위? 네. 그대로 내는데 5단으로 바뀌고 5단으로 바뀌고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런 꿈꾸고 오늘 내려오기 전에 꿈꾸고 이렇게 두 개 꾼 거거든요. 머릿속이 굉장히 하얀데도 오늘은 솔직히 꿈꾸고 좋았어요. 그래서 향기 맡으면서 좋은 느낌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본인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차곡차곡 기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얼굴도 많이 밝아졌어요. 이게 보여지는 게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너 얼굴 좋아졌네? 얼굴 예뻐졌네? 뭐가 예뻐졌네? 하는 거는 우리 눈에 그만큼 많이 맑아져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가 벗겨졌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를 했어? 뭐를 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만큼 생각이 맑아지고 좋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내려오는 게 뭐가 달라진 건 없는데 뭐가 특별하게 좋아진 건 없는데 내려오는 과정에 생각이 바뀌고 뭔가 틀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내가 애기씨를 언제 봤다고 그냥 우리는 오래된 사이 같잖아. 우리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해봤어. 뭐를 해봤어. 어 내 방울씨 그리고 제가 그랬죠. 나는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화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괜히 걱정이 되고 뭐 그렇다고 내가 이름을 알기를 해. 몇 년생 인거 뭘 알기를 해.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촬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인연법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이제 가시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 나는 제자를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사람이 없고 받을 생각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옆에서 선생처럼 이렇게 같이 옆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줄 수 있으니까 또 어려운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있고 또 이런 상으로 만난 사람이니까 따뜻한 사람으로 옆에서 있어줄 수 있으니까 외로워 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되줄 수 있으니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촬영하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딴 데 가면 또 꼭 딴 데라고 얘기하기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얘기인데 그다지 굿이나 이런 걸로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제가 받았으니까 21일 기도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전화통화 했듯이 그래서 애기씨의 순수한 마음으로 신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한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제숙구씨든 뭐였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로 해가지고 이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용기만 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극복하시면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네요 본인이 한번 마음에 문을 더 열으시고 요거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약속을 하셔야 될 거 같아 잘 살 수 있다는 거 또 지금 본인한테 와서 계신 신령님한테도 약속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거 촬영하는 건데 그래도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한 번에 다 바꾼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약속이 지금 본인 운명 바꾸는 거야 근데 다 끝났어 다른 거는 이제 끝났어 이미 끝났어 여기 내려오는 순간에 차 폐차하는 순간에 어쩌면 끝났을 수도 있어 인생은요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마음 먹고 시작하는 순간에 바뀌었어 그리고 젊은 나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선생님처럼 아시는 분과 저처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같아요 알면은 쉽고만 모르니까 어려워 보이는 아니 저도 어려워요 그냥 쉬운 것처럼 말하는 거야 저도 힘들어요 근데 쉬운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보려고요 저도 그러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많이 공부했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 신령님은 힘들지 않아요 사람이 힘들어 사람 사람이 힘들었어요 상처가 힘들고 사람이 힘들고 그랬어요 신꽃은 그러면 그때 그걸로 한 게 끝이에요 신꽃은 원래 한 번 하는 거예요 신이 바뀌면서 내 조상님이 공부해갖고 들어오시면서 그 공부하신 신의 그 원력을 내가 다시 그 공부를 하면서 대조림표 하면서 깨우치면서 그게 인간의 공부고 신의 공부고 내 공부예요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깨우치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공부야 저는 끝을 못 봤잖아요 남들 보니까 끝은 없어 죽을 때까지 끝은 없어 늘 공부하고 깨우치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자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신꽃 되게 다 화려하고 다 잘하는 것만 보고 막 이러던데 저는 그런 걸 못 해봤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신령님이 이제 조금 여기서 돈이 좀 들어가네 만약에 조금 내가 좀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신의 대우를 좀 해요 왜냐하면 진적이라고 그러거든요 1년에 1년에 한 번씩 내가 신에게 공양이랑 이런 걸 바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1년에 한 번씩 해요 가을에 그 대우를 할 때 내 몸을 놀아줘 되는 거야 신은 대우를 그때 하면 돼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신쿠시라고 하면 되지 그때 하는 거야 그때 대우를 다 하는 거야 그때 내 신의 예복 혹시 옷도 있어요? 아니요 신폭은 하나도 없어? 무슨 옷이 하나 있는데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거? 오방 색깔 다 들어간 색인데 모르겠어요 아 쾌자 그거 애기들은 그런 거 하나씩 있어 근데 이제 기본으로 노란색이 있어야 돼 이런 거 그런 건 하시면 돼 그러면 그건 대신 뽑기니까 점사 볼 때 있는데 할머니 그리고 빨간 거는 할아버지 그런 거 있고 본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을 뛰어주시면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고 나중에 점점점점 늘어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옷이 12개가 되고 12벌이 되고 24벌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손님이 또 해주실 수도 있어 내가 이 옷을 해줄게 신의 몸주가 강하신 분이 해주실 때가 있어 그건 나중에 찾지 말게 돼요 그러다가 내가 1년에 한 번씩 신령님 생일날 이라든가 그럴 때 할 때가 있어 그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신의 대우를 다 놀아요 그게 신구처럼 되는 거야 분명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 신구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도 저처럼 그럼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어떤 어떤 다 저처럼 신구 탔다가 오시다가 만약에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직장 다니다가 안 하시다가 다시 하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다시 시작할 때는 그럼 다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아니 다 틀리죠 다 틀려요 다 어디가서 가림하지 다른 선생님 만나면 다 가림하지 가림 안 잡는 사람이 없어 그게 왜 가림이냐면요 막 이제 안 들어와야 될 조상님이 막 들어오셔요 왜냐면 다 지내으 고맙습니다 다 지내으